아 진짜.. 뭐 부르지? 나 뭐 부르지? 아 진짜 어렵다 이게 제일 어려워 지금 아 진짜.. 그대로 할 거니? 그게 아닌데? 정이 뭔지? 늦땅하고 그리워 지우기 힘들어 다 같이! 김비어컨 베이브 베이브 지금 바로 전화 줘 어 들려 아 김비가 아 성냥이 좋긴한가보다 오이 껍질과 마 이거에서 다 들리네 언니도 들렸어요 아 그래? 난 그냥 소리 들려서 Save 애매 넌 기다릴게 넌 텔리포니 아니라고 마지막에 준다. 잠깐만.